음악 음악 아 헬로우 에브라디 암아 트룰 캐슈 다음 K.O. K.O. Is B.2009 With Lima In Japan Japan K-1 큰 것은 요리젤이 아 좋습니다 R.I.T. 자, 코너프스에 머리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리마. 리마. 랩트, 랩트, 랩트. 자, 여기서 결의! 첫째 부분은 왼쪽 훅, 왼쪽 훅. 리마가 너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 형이, 그가 첫번째 미니트에서 싸우고, 내가 힘을 걸어. 제가 바닥에 걸어갔고, 그리고 왼쪽 훅, 왼쪽 훅. 첫번째 훅. 첫번째 훅. 첫번째 훅. 첫번째 훅. 다시 말하자. 두개 훅, 다시 한번째 훅. 첫번째 훅. 첫번째 훅. 첫번째 훅. 2009. semifinal. 첫번째 훅. 이 시간을 못 미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바로 손으로 그냥 3번씩은 그리고 레퍼를 시작하는 것 같다. 마지막 부분은 짧은 뒤 낙다운은 피니스 파일입니다. 3개의 낙다운은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3렉트 훈련입니다. 진화되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된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키새보는... 아, 키새보는 진짜 대박입니다. 아이비아르리나 달라요. 근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I hope you enjoy with us. let me know if not. wait for next one.